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. 어, 또 무슨 질문인데? 시집, 장가를 약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애처롭지. 네, 어떠한 이제 선생님께서 해결책을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? 좋은 질문이에요. 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우리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참 애타죠. 이제 상담을 하실 적에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전화를 하셔서 나이 접수 오시지는 못하는데 우리 몇 살 몇 살 먹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못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죽기 전에 결혼하는 걸 보고 손주는 못 봐도 결혼하고 사는 걸 보고 싶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참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분들이 전화했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가슴이 막 아파요. 왜 아프냐? 나도 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결혼 안 하면은 저희 역시 이제 아들한테 왜 결혼하네, 결혼하네. 엄마가 무속 생활을 해서 그래 하면서 이제 아들한테도 저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엄마 때가 되면 갑니다. 근데 진짜 가게 되더라고요. 어. 그러는데 이제 어떤 애로점이 있냐고 하면은 혹시 이제 잘 둘러보세요. 우리 집안에 결혼을 하다가 말하자면은 이제 혼사가 깨졌어요. 깨져서 이제 한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아니면은 결혼을 못 간 사람이 있지 않나 그거를 갖다 이제 앓으셔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결혼 못 한 사람은 뭐 영영 결혼을 안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랩도 꼭 돈을 많이 듣고 굿을 안 해도 돼요. 뭐 무슨 굿만 하면 다 저기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선앙예설 랩도 그 사람 갖다 이제 호명하라 해가지고 우선 오시랩도 하나 잘해서 말하자면 천도 해서 줘요. 그러면 고마워서 그 이제 혼백에 내가 여 못 갔지만은 아 이렇게 나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나 해서 그 옷을 받고 이제 여 쉽게 해서 중매로 쓴다고 와야죠. 조상에서.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결혼 못 갔던 사람도 그렇게 해갖고서는 혼이 난 사람도 있어요. 혼이 난 사람도 있고 뭐 숫자 얘기했지만 뭐 인동살이 꼈다 뭐 뭐 여 8일 뭐 18일 28일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또 요게 인동살이 조상의 살이거든요. 또 요것도 한 번 또 풀어볼 만도 해요. 그렇게 하고 진짜 여 정 이제 장가 못 가서 막 그러면 뭐 여 자손들 많은 집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여 제가 이제 꿈으로 이제 손목을 이제 받았던 건데 자손이 갖다 여 많은 집 있어요. 많은 집에 이제 여 일찍 결혼해서 이제 여 말하자면 뭐 바람기가 있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. 어느 집에 보면은 그린 집에 가서 이제 여 옷을 옷 이제 여 뭐 걷어시든 무슨 속옷은 팬티 이런 건 안 되고 옷을 거기서 갖고 와서 그냥 갖고 오지 마세요. 뭐 훔쳐 왔다가 나중에 뭐 이거 뭐 메리아스나 사이보라고 갖다 줄 수도 있잖아. 그쵸. 훔치면 그건 도둑이야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갖고 와서 그 저기 자제분을 입히는 거예요.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. 전혀 이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뭐 여자가 많이 따르는 남자들도 있잖아요. 그런 사람 옷을 이제 여자가 안 따르는 남자분들 여자를 갖다 어느 여자가 만나야 어떻게 갖다 연애를 하든 고리를 만들어 주는데 도통 여자가 따르지 않아요. 중매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옷을 갖다가 입히면 또 그런 기운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그 기운이 있어서 그걸로 좀 온다고 그래요.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옷 그 사람 거 갖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해로운 건 아닙니다. 그 사람은 뭐 이거 누구만 하다가 계속 생산하듯이 계속 연출이 갖다가 따로 들어와요.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하나에 갖다 예방이고 우리 엄마들이 공을 또 많이 들인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의 사주가 흙이 있나 물이 있나 그걸 봐갖고 이제 용궁제 용궁에 가서 뭐 방생하고 용왕제를 진행해 준다고 그러잖아요. 아들 용왕에다 팔아줬어.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아들을 용왕에다가 팔아주고 용궁 바위에 가서 이름을 써주고 그러면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. 특히 아래 지역 사람들 다 이제 뭐 각자 자긴들 저긴들 방법은 다 틀리겠지만 그랬는데 아들이 안 풀리고 장가를 더 못 가고 있습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.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괜찮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사람이 이 아들이 흙이냐 물이냐 나무냐 나무는 물이 맞겠지 그렇지? 금은 또 이 물하고 맞죠? 근데 이 불하고 흙은 안 맞잖아 용궁에 방생을 하면. 그런데 거기다 이름을 갖다 딱 해서 넣으면 물이 쳐가지고 그의 이름을 갖다 불고 치고 그러는데 걔가 뭐가 이리 잘 풀리겠냐. 그거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꼭 그렇게 팔아도 되는 사람 용왕에 빌드는 사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. 제자들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하랬다 그렇게 하는 것까진 좋아. 근데 기왕이면 지금 그런 거를 알고서는 했으면 그렇게까지 힘이 안 들지 않을까. 그러니까 무조건 내 방법이 그게 아니라 내 조상에서 도와줘요.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 어렵게 하는 거예요. 또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얼마나 잘나서 하고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거든.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했을지게 물하고 저기 막 불하고 맞아요? 흙하고 물하고 안 맞아. 안 맞는 사람을 갖다 토가 있는 사람을 용공이다 그렇게 해갖고 결혼을 하게 한다. 그거는 아니거든요. 엄마가 차라리 그냥 물을 떠놓고 그런데 가서 바다에 가서 내 자손을 위해서 내가 오직하면 왜? 그거는 바다는 정사방이 다 뚫렸잖아요. 그러니까 맥힌 거 없이 말말로 썰물에 왔다가 들물에 오고 나가고 하면 동남 서부로 흩어지거든요. 물이. 그래서 이 자손의 애군을 다 흩어져서 좋은 기운을 받아주고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뜻이란 말이야. 그러면 거기서 그냥 비는 거로 좋겠지 바위에다가 그렇게 써놓지는 마세요. 엄마가 용공에 가서 모든 애군을 우리 아들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거 비는 거는 괜찮아. 근데 그거는 안 하면 좋겠고요. 또 그렇게 해갖고서는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.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 그 방법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는 안 봅니다. 엄마에 갖다 정성으로 물을 떠놓고 거기 바다에서 용왕님한테 간절하게 비니까 용왕님이 이 아들에서 나쁜 걸 싹 씻혀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 운이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주에 자식을 보면 결혼을 안 하고요. 혼자 이렇게 살라는 사주가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알만 결혼해 혼사문을 열어주려도 안 돼요.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살아야지 독신자들.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독신으로 살아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나이가 마흔여덟 됐는데 좋아하고 너는 독신으로 못 살아. 너 시운만 나오면 결혼을 해 그랬더니 아유 저는 독신으로 살 거예요. 그런 사람이 시운세에서 같은 교수님들끼리 만난 거야 독신 솔로들이. 그래서 왜 진작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나. 그동안에 또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교수님들이니까. 그 돈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여행 다니자고 자식 딱 아들 하나 놓고서는 진짜 여행 다녀. 일하는 엄마 딱 유머 두고서는 그런 사람도 있어. 그 사람은 자기 사주에 독신으로 살라는 게 아니거든. 단 공부에 파고들고 내가 뭐에 이제 하려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서 이 사람들은 인연이 맺어진 거란 말이야. 그거나 마찬가지로 늦게 결혼을 이 사람 사주가 꼭 사주를 봐야지 돼요.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은 결혼해 여자가 있습니다. 남자가 있습니다. 결혼합니다. 나이 먹어도 해요. 엄마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자식은 품안의 자식이거든요. 다 자금도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엄마 짓은 다 하고 다녀. 솔직히 여자친구도 만나든 남자친구를 만나든 단 성격상 백렬을 할 수 있는 인연이 없을 뿐이지. 다 그러고 이어 다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고 늦게 또 결혼해야지 될 사람 일찍 갈 사람 또 제가 아까 몇 가지 간략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인동살이 꼈다든지 조상에서 그랬다든지 그 조상의 그 골수만 풀면 돼요.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면 욕심이지. 근데 당연히 그 욕심은 부릴만 해. 내 아들이 큰 법대로 나왔어. 그래도 대학 못 먹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지. 나쁜 대학 나고 대학 안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잖아요. 그렇지만 꼭 그렇게도 원도 하지만 그렇게 서로가 같은 저기로 대학이 인류대학만 나온다고 해서 결혼을 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부딪힌 사람들이 더 많아요. 왜? 서로가 갖다 내가 이 웃음이거든. 내가 이 지식이 많이 쌓여져서 내가 너무 많이 알거든요. 그러면 인간이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싸움이 돼버려. 네가 저기 있네 내가 있네. 그러면 더 부딪히지만 막말로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되겠지만 이 학벌도 못 배운 사람, 잘 배운 사람 그걸 갖다 중점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. 못 배운 사람도요. 교양이 있고요. 다 알아요. 실천이 갖다 중요한 거거든요. 과연 내 식구들, 내 한 집안이 돼서 이 가정들을 얼마나 갖다 화합을 시키냐, 잘 들어오냐 거기 달리는 거지 공부들 갖다 잘해갖고 똑같은 게을러 저기서 돈이나 딱 보내놓고 우리는 나중에 가도 우리 여행 갑니다. 엄마도 골치 아파. 그런 분들 많잖아, 솔직히. 누구한테 내색은 못하지만 며느리는 잘 얻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며느리 갖다 좋은 며느리 뒤로 가서 또 못되게 또 요구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좋다고 하면 부모가 나이가 어려서 그러면 반대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먹어서 저기 한다고 하면 부모가 데리고 살 거 아니잖아요. 니네들만 좋다고 하면 편하게 우리는 가정이 화목한 게 우선이다 하고 그런 거를 여자분이나 남자분,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들한테 잘해야지 돼. 그렇게 하고 서로가 화합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결혼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혼사일, 혼기를 놓치면 고민들을 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일찍 가지 않고 늦게들 가려고 해요. 보통 뭐 서른다섯, 서른일곱, 마흔 마흔다섯 이때 가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들은 애가 타지. 그런데 결혼들은 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손을 두신 부모님들 넘어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. 부모가 떠밀어서 가게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애가 타지마 아들, 딸들이 얘기라면 믿어주세요. 믿어주고 혼사물은 꼭 할 사람은 꼭 합니다. 제가 꼭 이 말은 하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참 안타까워. 우리 아들은 어디어디를 나왔는데 며느리 이 정도는 받쳐줘야지 되지 않겠어요. 선을 갖다 열 몇 번을 받는데 우리 아들보다도 갖다 다 못해요. 어째요. 학벌이 뭐 낮아요. 부모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분이 안 계세요. 엄마만 계시고 아버지는 계시고 엄마 안 계세요. 이런 사람은 못합니다. 이렇게 부모들이 막 그러는데요. 부모 이런 자손들은 더 가슴 아프거든요. 또 그런 분들을 아들이든 사위든 며느리든 없잖아요. 그러면 부모 한 분 없는 사람은요. 내 부모처럼 더 잘할 수가 있어요. 더 잘해요. 그런 거는 그런 고정 개념은 깨시고 둘이 이렇게 잘 맞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자손들을 믿어주세요. 다 믿어주라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또 유별난 자손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놈이 어디에서 일어나 하고 대로 역으로 우리 부모들이 이용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더 잘해주면 돼. 그러니까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손들 결혼 못해서 고생하고 고민되시는 분들 한 번 이렇게 시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. 너무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